대구교통공사의 채용과 입사시험 논란에 이은 또 하나의 논란 보도입니다. 공사 측이 지난해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공사 고위 간부의 아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간부는 아들이 이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구교통공사가 한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량 선로 전환기에 제어 케이블을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차량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24만 원. 사업비가 천만 원 미만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업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업체의 직원 중 한 명이 공사 발주부서 고위 간부의 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회사 내부에선 간부가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수의 계약을 줬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계약 당시 설립 5개월밖에 안 된 신생회사라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구교통공사는 해당 간부를 불러 구두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간부가 자신이 퇴직해도 이 업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회사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공사 이권에 개입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해당 간부는 업체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은 들었으나 실제 수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이 업체에 입사한 사실 역시 몰랐다면서도 놀란 이후 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업체 역시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를 시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